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환경 연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팔레온고 행정 61년, 62년생의 임금피크와 고용차별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 2.533.96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61년, 62년생의 노동자들이고요.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조참가로 서울보증보험이죠. 그러니까 이 원고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직원들이겠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서울보증보험은 2008년 9월 정년을 58세로 종하고 55세부터는 3년간 기준급약의 60%, 50%, 40%를 지급하는 이런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2016년 1월 1일 날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니까 연장이 되니까, 이상으로 연장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려고 한 거죠. 이 당시에 2017년부터 15년도 부서장 평균 연령은 44세에서 49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5년 정도 늦춰진 거죠. 계속. 그리고 15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서장 이상의 직급자는 144명 중에 68%가 61년생, 64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8분이니까 한 90명 가까이가 61, 64년생이었죠. 17년 말까지 55세가 되는 61년, 62년생은 7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1년, 62년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16년부터 정년 연장은 60세로 연장할 경우에는 2년간 정년 퇴직제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58세까지는 계속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넘기면 2년 동안은 아예 정년퇴직이 발생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과반수 노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춰서 57세부터는 3년 동안 기준급의 각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보다 종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61년, 62년생들은 5년 동안 63년, 64년생은 4년 동안, 65년 이후로는 다시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년 이후로는 다시 옛날처럼 3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데 61년, 62년과 63년, 64년생 요에 대해서만 5년간, 4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이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이거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함에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변경을 생기는데 일정한 해의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임금,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맞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61년, 62년생으로 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맞다. 어? 맞으면 원고 승소인가? 하지만 합리적 차별인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58세 정년자들 즉 60년생이나 59년생 이런 사람들과 비교집단으로도 차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과 규정은 정전을 연장하면서 적용기간의 임금, 지급률을 높여가지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정전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였기 때문에 일부는 유리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55세, 56세 원고들에 대해서 임금,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144명의 보직자 중에 77%가 이 사람들이에요. 60년, 62년생. 그래서 보직의 진입이나 승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 노령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을 갑자기 연장했기 때문에 그 2년 뒤에는 65년생부터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고소에는 과도기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금 차액 상대적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거나 차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차별의 함유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뭐라고 또 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61년, 62년생이 77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용, 승진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리했다가 다 밑에 사람들보다는 승진에 유리했었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차별은 맞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이거를 희정조치할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정전연장 등의 과정에서 특정 연도의, 출산 연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연장하게 되면 1년, 2년 동안은 경과기능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이러한 걸고도 나이를 이루는 차별에는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나이를 이루는 차별은 해당하는데 그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나의 문제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됐고 이 사건에서는 제도 전체는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반사 노도에 합의도 있었고 또 조직 운영이나 합리적 방안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임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전체더라도 차별 정도가 중대하던 단자가 없기 때문에 시정교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거죠. 합리적 이유가 시정교체할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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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